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1%, 1.4%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지금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최고가 299,500원을 딱 찍고 나서 그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시금 반등하려다가 또다시 은봉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우리 주주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냐? 이거 뭔가 계속 하락할 뿐만 같은 그런 하락 추세가 조금 보이는 것 같다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현대차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릴 거고 또 오늘 나온 소식들 통해서 현대차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1.4%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최고가 위치에서 아래 위 변동성이 많이 꺾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이 사실 어떤 날이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7월 그리고 둘째 주 목요일 7월 11일 옵션 만기일이고요. 여러분들 옵션 만기일이 뭐냐? 조금 어렵죠? 선물과 옵션이 각각 파생 상품으로 만기일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런 만기일에는 기관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외국인, 외국계.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지수의 종가 마감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유리한 포지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쏟아넣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변동성이 크게 되면서 자신들의 자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지금 꺾어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고점 위치에 있는 와중에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니까 최고가까지 쫙 끌어올렸다가 다시금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죠. 즉, 무슨 말이죠? 이렇게 고가 위치에 있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의도가 옵션 만기일에 생기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섹터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반면에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어때요?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기업이죠. 2차전지 관련주로서 6%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제는 자금을 재배치할 때 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높을 수 있는 주식이 바로 2차전지겠다라고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살짝 꺾이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살짝 오르는 이런 패턴이 바로 옵션 만기일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꺾여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아주 유의미하다. 아주 지금 상승에 대한 상승 압력이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전기차 불황이 끝났나? 테슬라이어 루시드도 지금 깜짝 실적. 지금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현대차도 조만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대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상승 양봉 그대로 쭉쭉 찍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현대차의 실적 발표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대차가 인도에서도 날았다. 역대 상반기 최다 판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 현대차가 상장 준비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서 차를 많이 팔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 쪽으로의 매출 감소 효과가 결국 인도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인도의 상반기 최다 판매 소식은 현대차의 성장에 아주 좋은 뉴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날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어디예요? 인도네시아죠. 인미 쪽으로도 역시 지금 배터리 셀 전기차 생산 체제 구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 전기차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인도, 인도네시아 쪽으로 인구가 많은 중동, 동남아시아 쪽으로 공급이 되게 되면서 당연히 현대차의 입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성장성은 당연히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증권사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익과 주주환원 정책, 높아진 가시성이다. 목표가를 35만 원까지 지금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익, 실적 무조건 보셔야 되죠. 주주환원 정책 당연히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장기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의 25에서 30% 수준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연간 1% 규모의 자사주 소각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 이상의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자사주 추가 매입 등 새로운 내용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배당도 높고 자사주 소각도 한다. 실적도 잘 나온다. 거기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선봉에 있는 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만큼 현대차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현대차가 너무나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SK온이 현대차와 함께 최대 80조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했던 것을 올해 초 3월에 뉴스로 나왔던 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들 얼마나 현대차에게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었냐. 이 SK온이 원래 기존에 어디와 같이 짝짝꿍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포드, 포드사와 함께 짝짝꿍해서 같이 한번 잘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포드가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외도를 하게 됩니다. 나 지금 전기차 못 타겠다. 이제 좀 가겠다.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포드가. 그러면 SK온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지금 투자도 많이 해놓고 계속해서 적자 상황인데 너무나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 없냐? 찾다가 본 게 바로 현대차라는 거죠. 그래서 SK온이 현대차와 함께 이제는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하자. 80조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현대차는 뭘 가져가요? 아, 너가 지금 사실 중고잖아. 현대차 너 사실 중고잖아. 지금 최현까지 누구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재료를 싸게 달라. 제품을 싸게 공급해 달라. 자, 어쩔 수 없죠. 시장에서도 미혼이랑 이제 돌싱이랑 이제 가격 차이가 다른 만큼 현대차가 싸게 해 달라. 자,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했다. 당연히 재료비, 원재료 값에 아주 아주 최적화, 효율화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요. 하이브리드 차종의 판매 증가 얘기도 있지만 재료비 절감에서 아주 아주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율 효과,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들은 어때요? 높은 달러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음에도 이렇게 상승 양복 나오게 되면서 장기 추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 주가, 중장기로 오르는 것 당연한데 여러분들 그때그때 이제 큰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호재가 나올 수 있고 또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악재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남들보다 빠르게 이렇게 주가의 호재, 악재, 뉴스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보를 빠르게 입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요. 저희 따박이 주식, 따박 주식 가족방을 지금 이렇게 개설을 해서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혼자보다 여러분들 당연히 같이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혼자서 한 명 한 명이 이제 계속 뉴스를 찾고 정보를 찾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보를 찾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 가족방에는 이제 내부 정보, 뉴스에서 안 나오는 내부 정보까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시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수주 관련 얘기들까지 함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영상 찍어드리는 모든 종목들 정보를 다 같이 나누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계속해서 투자를 하실 때 정보 참고하시면 수익 보시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은 이 가족방은 저희가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9519-4935 위에도 보이시죠? 제 번호로 저한테 가족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가족방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문자로 가족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양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가족방이 아무래도 이제 좀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선착순으로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이 선착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을 받을 생각이니까요. 선착순으로 이 가족방, 따박이 가족방 지금 같이 투자하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번호로 가족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이 가족방에서는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 투자 종목 내지 스윙 투자 종목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가족방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 이슈이기 때문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때요?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한 흐름이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자금의 재배치, 또 새로운 올라갈 종목에 더 돈을 쏟아붓는 게 외국인과 기관인데 사실상 기관계는 어느 정도 매수, 매도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압도적인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보여줬다는 건 당연히 지금 주가 자체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라는 건데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 불안해하실 필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단하게 현대차 주식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